오늘은 아쉽게도 양세찬 씨가 런닝맨 촬영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세찬을 대신해 오늘 저희 코너에 함께할 특급 퀘스트는 누가 될까요? 왜 이런 역할을 시켜? 양세현과 함께하는 서편제 지금 시작합니다. 바리 바리 양세 바리 애플 바리 애플 바리 애플 바리 애플 바리 태주도엔 다운 바리 애플 아인도 다운 바리 소리 연습 잘하고 있었느냐? 스승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누가부터 한번 소리를 내보겠느냐? 아 그럼 그러시오. 스승님 자고로 이 박자를 잘 타야 되는 법 탈치화장 사랑가로 해보겠습니다. 간다 사랑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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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허화두흥둥 내 사랑이야 상처를 칠해줄 사람 어디 온가 가만히 가만히 가끔 끊임없이 턴다 사랑도 사랑도 너희도 많을 거옵나 언젠가 치료 언젠가 치료 언젠가 치료 언젠 왜 둘이 맘을 닫고 언젠가 슬픔은 너희들이 지금 바보 내 눈을 겪고 동의를 겪고 언젠가 통화하는 헌신 벌로덩이지 난 왜 둘이 깨봄! 해 깨봄! 그대가 너와 결혼을 해 주다가 컴온! 나는 그대의 너 애 같아야 더 좋아 나아 해피 바 나간다 아 잠깐 여기까지 슬슬 슬슬 아주 잘하는구나 서방님 서방님 다리 저러간다 그대의 저러간다 아니 이런 그치깨스깨기는 누가 되려 누구 부인이야 당신의 처가 아닙니다 당신의 처야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처란 말인 것인가 저이 우승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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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서방이 아이고 아유, 세찬님 서방이 도대체 양 씨 현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도 세찬이가 있는 줄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언니 아주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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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캣이가 어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달면서 잡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성 Clint 나랑 무섭iva 의사를 불러주셔 이렇게 득음을 하는 것이 나를 따라해보거라 나를 따라해보거라 응 곧잘 하는구나 응 곧잘 하는구나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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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만동! 무아만동! 이 왕은 무술에 능해야 되는 이라 이 왕은 무술에 능해야 되는 이라 자 족도를 들어보거라 족도를 들어보거라 죽도를 들어보거라 족도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야 족도를 들어보거라 응 왼쪽으로 가거라 응 왼쪽으로 가거라 아니 너가 여기로 가거라 응 너가 일로 가거라 네이놈! 네이놈! 너 부담 맞는다 너 부담 맞는다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진짜 큰일 난다 후회하게 만들 것이야 후회하게 만들 것이야 자 그만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자 그만하고 이제 가거라 진행을 해야 된다 오오오오오 무험하다 네이놈! 네이놈! 이게 무슨 콜이 네이놈! 네이놈! 지금 뭐하는 것이냐 허! 허! 이놈 이쪽으로 가거라 자 지금부터 검수를 알려줄 것이야 자 따라해보거라 따라해보거라 허! 허! 겨! 겨! 머리! 머리! 옆구리! 옆구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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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옆구리! 옆구리! 돌아! 크게 돌아! 그게 뭐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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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옆구리! 돌아! 멈췄다가 돌아! 돌아! 돌아? 아주! 아주! 잘하는구만요! 아주 잘하는구만요! 지는 양세용이구만요! 지는 양세용이구만요! 양세용! 전하 무슨 일이냐 이제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날 대신해서 잘할 수 있겠느냐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 내가 갈테니 잘 부탁하니 그래 내가 갈테니 잘 부탁하네 빨리 온 누나 넌 지금부터 왕이다 절대 이 궁 안에서 들켜서는 안돼 이 궁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영의정이다 영의정 전하 전하 무슨 일이냐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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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어디 변치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 같사옵니다 왠지 전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으옵니다 아주 영의정이 의심이 많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의심이 많습니다 아 그걸 알아들어요? 영의정 예 전하 감히 이 왕을 의심하는 게요? 아닙니다 영의정은 나한테 혼나야겠소 예 오시오 아니 는 다른eni 안되 lâ 무슨 소리냐 아니 말도 없이 예 이리 오시오 예 깨우 죽여 주시옵소서 절아 다들 잘 들어 한 명은 우통을 벗고 몸에 페인트 칠을 해서 몸에 페인트 칠을 해서 나무 위쳐 위장을 한다 알겠습니다 누가 위장할 거야 누구야 자 잠깐만 다들 잘 들어 난 적군을 기지러서 죽도록 하겠다 빨리 적군이 온다니까 빨리 죽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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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양! 아 나 진짜... 아... 이 시간에... 나는 독일군!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어디서 나무를 베오라는 거야 이거 나 화났어! 나 화났어! 다 보세요! 나 화났어! 다 보세요! 여기 나무 있다! 이거 베어버려야지! 이거 두 돈으로 베일 거야! 세형이 형 나야! 세형이 형! 세형이 형 나야! 세찬아! 아니야 세찬이는 독일에 있어 무당건에 두 마리가 앉아있네 이거부터 일단... 저리 가! 저리 가! 아퍼요! 세찬아! 아니야 세찬이는 동두천에 있어 나무를 베야겠다! 이씨! 여기를! 여기를! 이씨! 이씨! 나무를 베야겠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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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가 가리키는 방향에 이씨!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금광 아니야? 여기를 캐압해야겠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저 죄다니 너무나 다 잘라버려야 돼 구단타! 구단타! 내가 소변님 하러 오니까 너 저기 가서 망이나 봐 구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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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소독했어, 소독했어 괜찮아 여자식이라고 예사장님 예? 배신자가 누구라고요? 그만 맡고 싶습니다 야! 나, 아니요 얘 오두 깬단 말이야 양선수 양선수 배신을 해 배신을 해 배신자는 처단해야지 너 묻어봤냐? 골다 깨지는 거 자! 배신자 나쁜 나 잠깐 잠깐만 왜이래 이거? 얘 왜 그랬냐? 관객들이 선뜻해가지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이병헌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아 넌 가만 보면 네가 형 같아 뭐 누구 말을 믿는 거야? 뭐하고 있어? 이병헌이 죽여! 그래 차라리 그래 자 그래 죽여봐 죽여봐 야! 이 자식 처리하겠습니다 대본에 없는 거죠 대자식아 대자식아 마취 마취 이 자식아 그래 네가 세면 얼마나 세 이 자식아? 자식아 자식이 빨리 때려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참을 수 있어 자 입속까지 가버린다 야 이 자식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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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빨리 처리해라 알겠어요 V.I.P 속에서 볼 거야 가만있어 오우 전화했습니다 잘했다 나고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Сергей 다해줘 네 아악 아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